안녕하세요 나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날 끝의 형태에 대한 영상이에요 가이드 동영상 시리즈는 공부하는 느낌이 크다 보니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없는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해서 중간중간 다른 영상들을 업로드 하면서 편하게 보실 수 있고 재미도 있는 영상을 남기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날 끝의 모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날 끝은 둥근 형태와 직선 형태, 오몽 형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는 직선 형태입니다 대부분이 연마가 직선 형태로 나를 마감하고 있어 이 포스팅 영상이 큰 의미는 없는데요 그래도 알고 있으면 쓸모 있을 때가 있더라구요 먼저 둥근 형태 둥근 형태는 강하게 내리치는 날물에 적용되며 쉽게 부져지거나 날 끝이 넘어가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사용되는 날은 일반 막칼, 막대바라고도 부르는 무색칼, 일부 캠핑라이프, 도끼 등에서 날 끝에 적용해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마되는 날 끝은 각도를 높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예리함은 떨어지지만 날 끝이 크게 손상 받지 않으면서 재료를 파고듭니다 때문에 이 날은 재료를 베어 절삭한다는 느낌보다는 재료를 부순다 잘라낸다의 느낌으로 이해해 주세요 다음으로 직선 형태에요 직선 형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일반 숫돌에서 수공연마, 재연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날을 만드신다고 보시면 되요 날이 예리하기 때문에 날 성능을 살려 당겨썰기, 밀어썰기 할 때 좀 더 칼맛이 살아나는 느낌으로 재료를 손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목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일반적으로 제 엄마가 어렵기 때문에 기성품의 신품 날이나 둥근 회전숫돌로 날 마감을 하는 곳이 아니면 쉽게 해보기 어려운 형태의 날입니다 특징으로는 첫 날이 재료에 붙는 느낌이 직선 형태의 날 보다 저항이 없이 들어가는 맛이 있고요 식재료 절삭 표면에 상처를 덜 줄 수 있어 신선도가 좀 더 오래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칼 연마 가이드 이전 영상은 왼쪽,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